자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청공 육군참모총장 공간 방문 사실 방문 설 방문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육군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이다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육군이 자체한테 보고했는데 청공이 온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현역 군인이에요. 그 사람은. 부사관이시잖아요. 지금 딴 데로 전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겠어요. 봤다고 해도.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거리에 대해서 현역 군인이 나 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지금 발표라고 합니까? 아니 당연히 현역 군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봤어도 안 봤다고 얘기하지 그걸 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본인이 계속 군 생활하면서. 만약에 정말 공익 제보를 위해서 본인이 군을 전역할 어떤 그런 각오까지 하고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현역 군인이 한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CCTV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출입 기록. 그것도 쓰지 마라고 했다며요. 그것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증거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김종대 의원도 다른 제보자들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전역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하기가 어렵고 껄끄러워요. 본인이 계속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진술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CCTV도 덮어져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 얘기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걸 덧붙이긴 했었는데 진술로. 이것도 진술로 끝내고 넘어가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런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군에서 파악한 증거가 있는지.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걸 지적을 한 거고. 또 공관과 서울 사무실에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출입 기록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고 의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진술로 끝낼 수는 없는 거다. 그건 없죠. 의혹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이, 현역 군인이 어떤 진술을 할 때는 본인의 위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군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계속 군 생활을 하면 진급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고려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봤든 안 봤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봤다 한들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가 정말 객관적으로 증거에 따라서 진행될지도 의심스러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국방부 장관은 진술을 얘기하면서 아니다라고 했고. 수사 교육은 어떻게 될지 모를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청공 의혹이 여러 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영상에 나왔던 얘기가 실제로 이뤄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대선 과정에서도 영상 얘기를 하고. 유승민 의원이 지적하니까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듯한. 화를 냈죠 사실은. 그때 경황된 모습을 보였었죠. 선생님이 한번 보라고 했잖아요. 보라고 했고. 방송 끝난 다음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막 뭐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주술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죠. 또 청공 문제 아닌가 잘 보세요. 청공에 아까 말하자면 영상 유튜브 이런 데 나와서 얘기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보면 마치 본인이 대통령 대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들 하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조문 영국 여왕총화 조문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면 최소한 이 의혹을 풀려면 대통령실에서 청공에게 경고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아니 지금 부승찬, 그 다음에 김종대, 김어준, 뉴스토마트, 한국일보 다 고소했잖아요. 그렇네요. 의혹 제기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의혹의 당사자인 청공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공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고발하고 오히려. 청공이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든가. 그것도 아니야. 언론과 인터뷰 안 한다 그러고 뉴스토마트 기자단한테 인터뷰 안 한 얘기도 했었고. 참 이상하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건 대통령실에서 안 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계속 무송 논란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명확하게 청공하고 선을 긋고 청공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도 하고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좀 예를 들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를. 아니 원래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보통은 예전에 청와대 같은 민정수석실에서 다 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만하라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따끔하게 해야 되는데 청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뭐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나 청공이 논란이 될 때마다 청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던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게요. 그거를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딱 끊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청공 쪽에 얘기 갔다고 보도가 나오든지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청공 영상 보세요. 이런 그런 마음, 멘토라는 걸 부인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 공간에 왔다 갔다 이거는 이종섭 장관은 부인했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받을 것 같고 과연 청공이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야죠. 당사자잖아. 당사자인데 조사를 안 한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청공이 왔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 사람 불러가지고 갔냐 안 갔냐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압수색을 하든지 해서 원래 그분이 휴대전화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옆에 비서진, 늘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휴대전화, 그것도 한 대만 보면 안 돼. 휴대전화 여러 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용현 경호처장 휴대전화도 저는 한 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다 조사해봐야 돼요. 그때 왔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휴대전화, 그때 위치 추적하고 그때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온 사람이 천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김용현이 당시 TF 있던 처장이 아니라 다른 장군이 또 가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잘못 볼 수도 있죠. 그것도 민간인이 만약에 거기 갔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정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상하고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갔는데 안 적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걸 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두고 다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천공 조사도 없이 그냥 끝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살아있는 이슈고. 지금 김종대 의원은 조사 한 번 받고. 기간에 조사 한 번 받고. 그 다음 조사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조사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부상 투어 나오기 때문에 고생 많으셔서. 제가 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서. 보면 아파 보여요? 아파 보여요 지금. 확실히 얼굴빛이 흑빛이 됐어요. 흑빛이.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질문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빨리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도 물어봐야겠습니다.